퇴라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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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학에 사람들 많이 오겠다 퇴라버닝 나왔고요 퇴라버닝 퇴라버닝 나왔고 슈가 타임이 나오네요 오케이 슈가타임 슈가타임 다 아시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슈가타임 나왔고 어 사전예약 사전예약이 나왔다 사전예약 상자가 나오네요 사전예약 상자 어 이거 보상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뭐 이런걸 주네요 제뉴얼이 로얄 헤어 쿠폰 트렌디 로얄 성형외과 데미지 어드벤처 데미지 스킨 어드벤처 아일랜드 의자 기간제 퍼프니르 상자를 주네요 경부세계 마일리지 이천 어 어드벤처 이번에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드벤처 나왔구요 어드벤처 박스를 모으래요 코인과 10억이나 1억이 나오네 아 내 이어폰이 어디갔지 어 이거 좋은데요 어 아직 코인샵은 안나왔나봐요 어 신기한 경험치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예 뭐 이거 알죠 이거 이거 나온거 또 나왔네 어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자 경험치 주는거 자 경험치 주는거 슈가타임 어 테라버닝 프로젝트 아케인심볼을 선불로 드려요 이벤트 기간 이벤트 기간 12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어 어 어 201에서 209 레벨업 보상 소멸에로 10개 210에서 220하면 선택 아케인심볼 1개 어 테라버닝으로 오차전직을 하면 이런 템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테라버닝이 또 나와요 어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경험치 주머니가 나오구요 음 택티컬 릴레이는 지금 하는거고 자 코인샵이 남았나 볼게요 어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테라버닝이 일단 나와가지고 어 뭐 무조건 뭐 사람들 유입은 정해져있는 상태인거 같아요 어 코인샵은 아직 없는거 같은데 맞지 어 이건 코인샵인가 그리고 여기가 크리스마스로 바뀌었네 크리스마스처럼 그 약간 이벤트샵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여기가 좀 이쁘게 어 이십 언제부터인지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벤트 내가 이걸 많이 해봐서 알지 이십칠일부터 어 이십칠일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네요 어 뭐 이런걸 준대 테라버닝 테라버닝도 27일부터 똑같구요 여러분들 테라버닝 뭔지 아시죠 27일부터 나옵니다 슈가타임은 29일 어드벤처 코인은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로도 가볼까 오케이 여로도 가볼게 여로를 한번 가보라고 여로 오케이 여로로 이동 보고싶은거 있으면 얘기해요 어 여로 어 뭐 카밀라가 생겼어 카밀라가 있긴 있다 어 하이하이 카밀라에서 뭐가 있나보다 카밀라가 여기도 나와있네 맞죠 테라 원래 제로는 테라버닝으로 안돼요 아직 코인샵은 없다 여기까지가 끝이네 나온거는 뭐 여기가 끝이에요 밸런스 패치 밸런스 패치를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한번더 이벤트를 알려드리면 텍티컬 릴레이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고 어드벤처 사전예약 27일부터 매생여전이라고 하죠 이거 나오구요 어드벤처 박스라는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어드벤처 박스에서 당첨 가능이 있는데 1억에서 10억까지 당첨이 될 수도 있대요 뭐 벼루주아나 뭐 이런거를 당첨될 수 있나봐 어드벤처 박스 1월 9일까지니까 1월 9일에 아마 코인샵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카밀라의 크리스마스 베이커리에서 뭐 모으는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7일부터 그리고 테라버닝이 27일부터 시작되고 슈가타임도 슈가타임은 토요일 29일에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마치고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자 고마워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